자, 저를 따라오세요. 조금의 강자. 아세요, 챙기지 마세요. 가다. 빠져. 고고, 베개다 곰. 백현. 아름이에요. 뭐야, 돼지죽 내려고 했어. 아니, 돼지? 내가 누굴 하는지 맞춰봐. 돼지. 아니야. 그런 바다. 곰이잖아. 그게 곰이야? 어. 자, 오늘은 바로 곰탱이 타워. 예. 예. 여기 이게 제일 어렵대. 왼쪽에 보이는 여러 가지 타워는 다 응애 난이도인가 봐. 아, 이건 어른 난이도? 오케이, 좋았어. 가보자고. 그래, 처음부터 약간 좀 어렵네. 왜? 어. 점프 나 3번밖에 안 했는데? 아, 그래. 어려움을 쫙 느꼈어. 어, 뭐야, 뭐야. 점프가 약간 좀 높이 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닌데? 그냥 똑같은데? 이상 떨어진 사람의 변명이었습니다. 약간 어려운데, 진짜? 내가 코딱지 파서 그렇게 얇게 해놨어. 와, 밥맛이 뚝 떨어지는걸? 와, 이거. 이건데 뭐, 이거, 이거. 어렵니? 아, 전혀 안 어렵지. 떨어지면 막박 받게. 어, 그래, 콜? 이야! 콰스! 응, 안 떨어지죠? 응, 안 떨어지죠. 우리 먼저 떨어진 사람. 뭐? 막박 때리기. 막박 때리기? 어. 오케이, 콜. 넌 죽었다. 넌 죽었다. 아, 됐다. 나도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 이런, 이 정도 맛은 있어야 하는 거지. 죽는 것도 포함이여, 알겠어? 알았어, 알았어. 아, 이게 그거야. 뭐? 곰한테 머리를 맞아가지고 사람 머리만 나는 거지. 아, 무슨 소리야. 곰은 사람을 찢는다 그랬어. 어, 그래? 떨어지는 게 어디까지 허용이야? 아, 그냥 떨어지는 거야. 어, 그래? 들려, 들려, 들려. 그냥!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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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구현됨, 버스다! 두고 봐요. 내가 꼭 때린다. 아, 역시 너의 약점은 극한의 점프예요. 너 또 떨어진다. 내가 예언한다. 나 절대 안 떨어진다. 아, 부담스럽다고! 그러지 말라고! 자, 그리고 또 떨어지는 거 보시겠습니다. 자, 손 좀 풀어놔야겠어요. 자, 갑니다. 냐! 아, 지금 약간 좀 걸렸죠? 냐! 으, 안 떨어지다. 으, 안 떨어지다. 오, 맛있어. 세 분에 떨어졌으면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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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돼, 왜, 왜! 짜!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속임수야, 이거 안 돼. 군대! 빠다! 하하! 하하! 오빠, 여기 스프링 없어. 하하! 하하! 언제 다 올라가서. 하하! 봐줄게, 이건. 하하! 오빠, 오빠 먼저 가봐. 그래. 우와! 간단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걸 왜 떨어지는 거니? 아, 너무 어려워. 잠깐만,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딱밤 취소할까? 아니, 아니. 오빠 먼저 가. 너랑 먼저 가. 왜, 나 오빠 먼저 가. 그래, 나 먼저 간다. 하하! 얘, 너 차례야, 와. 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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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톤이다. 야! 너의 톤이다. 야! 오, 됐어, 됐어. 야! 야! 아, 줄었어요, 줄었어요. 다 떨어지는 거야. 오케이. 나 절대 떨어지지 않아. 야! 아, 됐다, 됐다. 또 떨어지지 않아. 잠깐만? 뭐야, 이것도. 아, 났으면 다 됐어. 야! 하하! 와, 진짜 역대급으로 어려운 점프에 만났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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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바, 빵꾸가 걸려져 있어. 네, 하하! 아! 아, 너무 힘들어. 야! 야! 초집중! 야! 아, 웃기지 말라고! 초집중하라고! 그러니까.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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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르륵. 오, 저 보세요. 피부과입니다. 여기다. 빨리, 여기야. 여기 사이에 있어, 여기 사이에서 잘못둔. 나는 너를 때리게 해주라, 아름아. 나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 멈추고 있네.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난 널 때리기가 싫단다. 아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죽겠네. 무서우면 떨어지든가. 아이 싫어. 왜 이거 또. 오빠 같이 가. 와 이거 어렵다. 솔직히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그러니까 이거. 아니 곰채 이거 귀엽게 그려놓고서. 자 저를 따라오세요. 네. 점품에 강작. 아 나 진짜 아름이 다 때리기 쉬는데.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안 돼요. 책임지 마세요. 걷어. 빠져. 아 내 손이 겁나 아프네. 내 손톱 빠진 거 아니야. 아름이 이제 끝날 때 이제. 맞박이만큼 된 거 아니야? 나 스프링 구해서 올래. 너도 가야 돼? 응. 그거 떨어지는 것 같아. 아 진짜. 아. 내가. 내가. 오빠 내가 가져왔어. 옳차. 맛박 조심해. 그리고. 어. 내 맛박 단단해서 괜찮네. 와 이거. 어렵네. 왜. 어. 아. 하지만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이게 무슨 굴 칸이니. 홍신도 우린 좋은 것도 많이 뛰었어. 아. 자 두두두. 출발. 여기서 가야 돼? 어. 너무 먼데? 아니야 할 수 있어. 해봐. 아니 진짜. 너희도 쫄붓했네. 여러분. 두두두두. 와 완전 잘한다. 그래. 아 진짜 겁나 느리네 뭐. 뭐 하는 거야 언제와. 도착했습니다. 자, 봅시다. 그리고 위에 그거 있어요. 머리쿵? 어? 어? 밀지 마세요. 와, 방향전환. 이제 여기 곰돌이, 곰탱이 발톱이다. 오, 이 사람을 두 동강 낸다는. 저기 아래 사람 머리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 그런 거야? 가자. 오, 깜짝이야. 겁나 빠르네. 와, 겁나 빠르네. 나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 진짜 빠른데? 아니, 여기. 하지만 어렵지 않지. 즐겁구나, 아름아. 그냥. 떨어져. 떨어져라. 안 떨어져. 너희 덜이다. 오, 아름이 방금 떨어져 봤는데. 왜 안 떨어져? 응. 청구, 집중. 아, 말 시키지 마. 자. 제주아, 우리를 지금 떨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 자, 너의 차례다. 나 앞을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 이 코딱지. 하루를 하루를 지나야 되는 코딱지를. 아, 나 너무 어려워. 아, 여기 빨리 지나가야 돼. 빨리 넓은, 넓은 판지가 나왔으면 좋겠어. 아래에 있어, 아래. 아니, 그런 거 말고. 흐샤, 흐샤. 맞박을 맞을 수 없지. 어? 뭐야? 갑자기, 갑자기 달라붙어서 깜짝 놀랐네. 아래만 보고 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흐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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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도 나을 것 같아. 아니, 코딱지가 왜 이렇게 많아? 오, 앞으로 그냥 추락할 뻔했다. 야, 코딱지를 사랑하시나 봐. 이게 사실 코딱지가 아닌 거지. 그럼? 사람의 잔해인 거야. 아냐, 무슨 소리 아냐. 그럴 리 없다. 이게 사람이 찢은 거야. 어, 여기 한 번에 지나갈 수 있는 곳인가? 어, 맞아. 내가 먼저 갈까?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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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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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fearless, 여기서. 여기도 사람의 머리가 또 있네. 이건 곰.. 아! 곰돌이 그거네 꼴이. 뭔 소리야, 사람 머리라니까 곰돌이 꼴이. 오, beleza. 이건 그럼 사람이Mar preliminary 흉터냐. 음, 오. 어, 별로 안 남았다! 오! 이것만 하면은 갈 수 있어. 야, 가자! 오늘 아름이 잘 때렸다. 아, 뭐야? 오빠는 한 번도 안 떨어졌네? 야하! 폼타올을 회로 축하합니다! 맞다! 와, 나 아까 전팔에서 했으면 완전 나는... 머리 빻고 났겠다. 자, 오늘은 페어타올 해봤습니다. 다음은 내가 때린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더욱더 재밌는 컨텐츠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하하!